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지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.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예타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운영 계획과 정책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예타 대상 SOC 사업 기준이 총 사업비 500억 원, 국비 300억 원에서 총 사업비 1000억 원,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예타 조사 기간도 넉 달 단축되면서 일부 사업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